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이와 같이 중언 무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변화되며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는 그 두 날개를 힘입어 천사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들이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하늘의 왕, 천국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아련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죠.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어떠한 관원의 집무실 문이 항상 열려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신민들을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언제나 그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 이 아하스로 왕이 아하스로 왕에게 나오기 위해서는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하스로의 왕이 이 금규 통치자의 지팡이를 내밀면 그때 목숨을 부지하고 왕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금규를 내밀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통치자의 지팡이를 내밀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특권.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우 바쁜 아버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집무실에 문을 잠가 놓고 편말을 걸어놨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아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연락처로 남겨놓으세요. 그런데 그때 그 어린 아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둑입니다. 아빠, 아빠 저 왔어요. 저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아들을 쫓아 보낼까요? 아니에요. 급히 뛰어가서 문을 열고 자신의 아들을 껴안고 아들과 함께 시간을 버린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상상 속에 꾸며는 얘기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 믿을 때 우리가 그 기도의 특권을 부여받는데 그 기도의 특권은 놀라울 정도로 위대하고 특별해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특권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습관이에요. 태도예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 습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기도로 이어져 갈 때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에 되어 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을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맞죠?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기도의 특권을 소홀히 여길 때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계를 하죠. 우리가 왜 회계를 하죠? 죄가 있기 때문에 회계를 하죠. 우린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우린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어떻게 죄 용서를 받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회계하죠? 기도를 통해서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기도하지 않는데 구원 받는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성경을 보면 악인들의 특징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두 부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 두 부류예요. 여러분 어떤 부류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좀 하나님을 찾고 계시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나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죄 용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또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이 정말 감사하다면 우리의 존재 중심에서 기도가 터져나와요. 탄성이 터져나와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고려해 줄 수 있지? 어떻게? 어떻게? 여러분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살기 위해선 각자가 먹어야 돼요. 각자가 마셔야 돼요. 각자가 잠을 자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려요. 영혼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가 회개해야 돼요. 각자가 돌이켜야 돼요. 각자가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건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해줄 수 있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도 불가능해요. 우리 각별한 친구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돼요.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회개하고 각자가 기도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기에 여러분 기도는 구원의 증거예요. 명확한 구원의 증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에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겠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정 구장에서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도벌레에 한겨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기도를 시작했어요. 구원 받는 증거는 기도예요. 구원 받는 증거는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새로 태어나요. 생명이 태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 아기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우는 거예요. 울어요. 울어 제껴요. 마찬가지로 한 영혼이 거듭날 때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리스로 영접하게 될 때 거듭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나요? 좀 하나님을 만났나요? 정말 확실한가요 여러분? 여러분 또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연애를 2년하고 결혼했어요. 연애 2년 동안 저는 신동원 다니면서 연애를 했는데 항상 붙어있었어요. 항상 함께 수업도 같이 들었어요. 계속적으로 붙어있었어요. 여러분 왜 계속 붙어있었을까요? 왜 계속 대화를 했을까요? 왜 계속 함께 시간을 보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할 거예요.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저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요. 성경에 모든 인물들이 그려있어요.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라엘을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교의사에서 경건한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야고보. 그는 얼마나 기도를 사랑했던지 그는 침상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침상이 파일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존 하이드.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 자리에서 40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단 한 가지를 놓고 하나님 예의예요. 예의예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런 종교의 기도의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힘들죠. 알아요. 우리 삶의 바쁨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도라는 것은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만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모습을 살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정말 기도해요. 사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 기도해?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지혜가 있는데 내 능력이 있는데 내 환경이 있는데 내 친구들이 있는데 맞죠 여러분? 정말 교만한 거예요. 우리들이 모든 것을 힘입어 산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우린 기도할 거예요. 우리 주기도 오면서 고백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늘에 만나이신 그리스도. 생명식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마시고 누리고 교제하고 함께하고 그분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명복상의 괴무완 왔다 갔다 가끔씩 예배 가끔씩 예배 빠지고 주일 예배 놀러가고 여러분 그 명복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신앙이에요. 정말 신앙에 실체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진정성은 기도에서 나와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죠.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고백하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은 주일날에 사도신경 몇 번 고백하는 곳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이 드러나요. 신앙의 능력은 기도에 있어요. 신앙의 생명력은 기도에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부문 말씀을 볼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문 말씀을 먼저 한 가지 요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점은 이거예요. 기도를 좋아하지만 기도를 그릴 수도 있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오전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사람. 기도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어땠죠? 마음에 독사의 독을 품고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이에요. 것과 속이 다르죠. 여러분 기도를 좋아해도 참된 그리스는 아닐 수 있어요. 물론 기도는 구원의 증거가 맞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확실하게 증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으로 기도의 삶을 살면 예수 그리스로 닮아가요. 왜요? 그리스도와의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닮아가요.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학교 들어와서 처음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는데 기숙사 생활을 딱 처음에 첫 방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있던 친구가 저는 동기가 경상남도 양산 출신이에요. 사투리 억양이 어마어마해요. 저는 전라도였는데 나름 전라도 억양이 저한테도 있어요. 사투리를 쓰는데 1년 동안 같이 살고 나니까 제가 경남도 사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냐는 거냐면 우리가 누군가 교제하면 닮아가요. 성향, 심의, 말투 닮아가요. 교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닮아간다는 게 그런 말이 맞아요. 저랑 아느랑 함께 점점 더 닮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외모까지. 기가 막히죠. 우리가 정말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닮아가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선행, 착실, 양선, 자비, 사랑, 은혜 성장하고 자라고 변화되고 점점 그리스도로 닮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어땠죠?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새로연이 경고했죠.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가 없었어요. 기도의 열매가 없었죠. 사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 사람들 박수갈채 어떤 인기들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사실 상을 받은 거죠. 자신의 명성, 자신의 자아를 확대시키고 자신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상을 사실 받은 거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기도의 시간 자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이라고 확실히 확고하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기도회 혹시 아세요? 구국기도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 구국기도를 갔는데 거기서 흰색 조복을 입고 열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열 시간씩. 여러분 그 목사님 보시기에 와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고 탁월하고 영적이다. 와 아우라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구국기도가 마치고 지나가면서 그분들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 입에서 심술 굳고 온갖 험한 말들이 치워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것으로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건 옳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헌신적인 기도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의 기도에서 핵시적인 몇 가지 가르침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바리스엔들의 잘못된 기도 방식을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바리스엔들의 잘못된 기도 방식 첫 번째는 이겁니다. 외식하는 기도예요. 외식. 여러분 외식이 뭘까요? 외식. 외식 기도. 이게 헬라우로 휘포크리티스라고 부르는데 연기예요. 연기. 여러분 배우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감독의 요청에 따라서 그 극중의 인물의 심리, 성향, 태도를 주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내 것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배우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바리스엔들이 했던 일이 바로 그거예요. 연기. 연기죠. 오전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전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스엔들이 기도하는 주 목적이 뭐였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죠. 보이려고 기도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회당 또한 큰 어리, 큰 거리 어기 뭘 의미하냐면 큰 거리 어기가 길모통일까인데 길모통일까가 어디냐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바리스엔들이 이제 기도하고 싶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자신이 기도하고 싶다는 그 모습 안달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길모통일까에서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내가 독실한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종교적인 사람이야. 나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위선이었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분 기도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귀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하죠. 근데 바리스엔들은 뭘 위해 기도했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죠. 자기가 경배받기 위해서 기도했죠. 그 사람들이 그걸 한 일은 자기 아첨이에요. 자기 경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은 자아 숭배예요. 자아 숭배. 자기 경배.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걸 조심하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지만 우리도 언제든지 이 죄에 빠지기 쉬워요. 여러분 찬양으로 봉사해요. 예배 성김으로 봉사해요. 여러 가지 일로 봉사해요. 봉사를 하지만 교만을 조심하세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고 뜨면 이미 그건 위선이에요. 그건 외식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빠진 죄에 똑같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담과 하하의 죄예요. 이사 선지자는 이 점에서 이렇게 반박했죠. 이렇게 규탄하고 있죠.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두 마음을 품었어요. 혼수할 십장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내가 벌할 것이다. 10편 119편 113절에서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내가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마음 마음이 나눠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이 나눠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 친구 내가 해야 할 일 심지어 나 자신 나 자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은 원하시는 자세는 10편 86편 11절의 말씀에 있어요. 일심으로 주를 경의하게 하소서 일심 단 하나의 마음 오로지 하나님께 전념하는 마음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그분만의 얼굴만을 구하는 것 다른 사람도 배제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배제하고 심지어 나조차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께 천상의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께만 전념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일심으로 주를 경의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국 바르셋은 기도 특징이 뭐였을까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 성향의 기도 자기를 자신으로 기울어지는 기도 내 것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높임받는 게 아니라 내가 높임받는 것 내가 나 나 나 나 여러분 혹시 나를 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아사랑 이것은 죄의 본질이에요.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아사랑 물론 그리스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를 사랑하는 건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죄의 본질이에요. 자아사랑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갈망 나에 대한 자기 신뢰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들의 위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이런 바리새인들의 죄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대단한 영성이 있는 것처럼 내가 훌륭한 탁월한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우리가 기도의 장소로 택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고개는 하늘을 들고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이미 견눈질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참된 신앙에는 균형이 있어요. 이 균형이 뭐냐면 이 참된 신앙에는 반드시 균형이 있는데 기도에 반드시 균형이 있어요. 공적 기도와 개인 기도의 균형이 있어요. 여러분 공중에서 그러니까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데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한다? 이건 불균형이에요. 이선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신앙의 의무에 다 포함돼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너무 좋아해요. 예배를 많이 들어요. 하지만 기도로 소홀해요. 불균형이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너무 사랑해요.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은 외면해요. 불균형이죠. 어떤 사람이 구제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사랑해요. 지갑 여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소홀해요. 여러분 이건 불신앙이에요. 사실 불균형 여러분 조심하세요. 신앙에는 언제나 참된 신앙에는 값진 신앙에는 균형이 있어요. 균형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해요. 6절에서 이제 이런 불균형적인 바리에선의 기도를 비판하시면 동시에 기도의 본질을 설명해 주시는데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만남인데 어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골방에. 골방이 뭘까요? 침실한 옷장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다락방과 같이 협소한 장소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골방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예요. 그 누구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오로지 하나님과만이 독대할 수 있는 그곳 골방이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죠? 여러분의 골방은 어딘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골방은 어디였을까요? 산이에요. 감남산. 그분을 그분께서는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감남산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임기를 충만히 경험하셨고 다음날의 사역을 위한 모든 영적인 능력과 권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으셨어요. 매 순간 매 순간 매 순간 매 순간 여러분 청년들이 얘기하죠. 저 너무 살기 바빠서 너무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도저히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너무 지쳐요. 여러분 그건 하찮은 핑계예요. 정말 하찮은 핑계예요. 우리들이 심판하실 그리스도 심판탑에 서게 될 때 그것은 가당치 않는 변명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사역을 몸과 육체가 버거울 정도로 정신 버거울 정도로 사역하셨지만 그분은 사역을 마치고 바로 기도하러 산에 오셨어요. 변명이에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 변명이에요. 하찮은 핑계예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핑계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불구하고 우리의 표본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셨어요. 매 순간에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죠? 우리 불근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 써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종교국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아침에 하루로 세 시간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루터는 정말 바쁜 사람이에요. 24시간이 빠듯한 사람이에요. 몸이 두 개라도 버거울 정도로 종교계획을 진행하면서 너무나 바빴어요. 설교, 지필, 심지어 작곡까지 루터는 아침에 하루에 세 시간 하루에 세 시간씩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린 피곤하면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게 뭘까요? 기도예요. 우린 피곤하면 가장 먼저 버리는 게 기도예요.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요?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요? 루터가 효과적으로 사회를 감당할 수 있던 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 이것이 루터의 사역의 비결이었어요. 종교계획을 유럽지역을 전 유럽지역을 종교계획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루터의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죄는 기도를 소매시켜요. 그런데 기도는 죄를 소매시켜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를 하루만 해도 멈추잖아요. 수많은 사탄마귀 악한 영웅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구원의 확신 소멸되버려요. 확실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선 이 악한 세상 악하고 음란해서 여러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 말고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능력 악한 영웅을 대적하는 능력이 기도에 있어요. 기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있잖아요. 힘든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죠? 기도예요. 기도 말고는 감당할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로 봉사를 하는데 너무나 지쳐요. 그만 쉬고 싶어요. 이제 방전돼서 얘는 너무 쉬고 싶어요. 여러분 왜 방전되죠? 여러분 왜 봉사해서 왜 방전되죠? 왜 쉬고 싶죠? 왜 너무 수고롭게 느껴지죠? 왜 이제 안 하고 싶죠? 골반기도의 부재예요. 우리의 모든 사역의 능력은 골반기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의 모든 사역과 능력과 영광이 거기서 나와요. 우리가 골반기도 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사역도 쉬지 않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거기서 또 모든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같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져요. 기도할 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문밀듯이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줄 때 우리는 지치지 않아요. 수그럽지 않아요. 기뻐요. 즐거워해요. 감사해요. 다 돌파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파도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은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 바이센트의 두 번째 잘못된 기도 방식은 중원 부원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7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7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원 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중원 부원하는 기도는 계속 말의 요지가 없이 계속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말을 반복해요. 똑같은 말을. 마치 사도신경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사도신경을 기도할 말이 없으면 사도신경을 열 번 반복해라. 여러분 그것은 기도의 원리랑 전혀 비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에서 전혀 인식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인격이신 분이 여러분 우리와 같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앞에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 여러분 너무 무례한 행위 아닌가요? 불쏘난 행동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대화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친구들 대화하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다는 생각해 봐요. 얼마나 무례해요. 비난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똑같은 기도를 반복할 때 시간 때우기 식으로 반복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험보험 기도 중험보험 기도예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일정한 기도만큼의 분량을 드리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겠지. 마치 공로 쌓여요. 공로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그래야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옛날에 제가 신동원 준비할 때예요. 제가 신동원 준비할 때 40회 작전 기도를 했는데 하루에 한 시간씩 기도가 목표였어요. 그냥 40회 동안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며칠 동안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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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온 힘을 내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 때구식으로 계속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로마서 8장이 있어요. 성령님 의지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기도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기도의 내용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인약함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기도를 생성해내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때 우리가 성령님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생명력 있고 활기차고 소생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의 방식 제가 두 가지만 이해하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참된 기도의 방식 중요한 두 가지 방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구절 말씀 읽고 구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구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잡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항상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속속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지극히 탁월하신 분이에요. 영원하고 거룩하시고 사랑스러우시고 의로우시며 소멸하는 불이세요. 마땅히 우리는 경애함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분께 엎드리고 복종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인식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성급하게 기도로 들어간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마땅히 말을 많이 내지 말라. 성급하게 기도하지 말라. 솔로몬의 권면이에요.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난 반드시 그런 인식 없이 기도하는 건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식하고 기도에 들어가세요. 두 번째 요점은 이거예요. 기도가 나의 삶의 필요 나의 삶의 문제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면 실수 많이 하죠. 우리가 삶의 어려운 위기에 닥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우리의 어려움을 먼저 얘기해요. 하나님 저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여러 문제들을 쭉 나열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들, 고통들, 고난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에 거룩히 영향을 받으시면 항상 아버지여야 돼요. 천국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천국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우리의 피로들을 알아야 돼요. 이게 기도의 순서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기도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참된 기도생활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곧 수련회가 있죠. 곧 우리의 수련회가 있죠. 주제가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회복해야겠죠. 1년 동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무너진 재단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곧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리스의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골반 기도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것은 골반 기도예요. 하나님의 인재에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서 기도하는 이게 골반 기도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결심하세요. 오늘 들은 것으로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알고 있어요.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혈교를 듣지만 실천하지 않을 거라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풍성한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놓치지 마세요. 그 복은 바로 여러분 거예요. 우리의 특권이에요. 이 지상에서 그 특권을 놓친다면 우리 얼마나 허무한 사람들일까요? 우리 소망이 어디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께 기도함이 있어요. 그분의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폐역하고 악한 세대 주님의 오실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기도하시는 자들을 원하십니다. 기도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한국교를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의 교회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개교회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화두교의 청룡부 가운데 기도에 부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도를 통해서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